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장관의 검찰수사지휘권 행사를 이끌어낸 이번 검은유착 의혹 사건의 전후 좌우를 살펴본 사람들의 일반적인 의견이자 판단입니다. 이 사건은 검은유착사건에 혐의를 둔다면 똑같은 비중으로 권은유착 권력관련은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를 두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고 있는 이성윤씨가 부하들을 어떻게 지휘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이 사건을 이끌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은 의심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검은유착 의혹 사건의 실체입니다. 검은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직인 서울중앙지검의 형사일부 부장검사 정진웅은 의혹의 대상인 mbc에 제기한 모씨에 대해서는 지모씨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를 확보하지도 않았고 또한 디지털 폴렌식 등 관련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mbc의 제보자인 지모씨에 대해서는 일체의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모씨가 방송사와 정치권과 함께 함정 보도를 한 것 아니냐는 권은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은 일체의 수사를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덮고 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이모 전 채널A 기자는 두 차례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소환조사와 폴렌식조사 참관 등을 의해서 6차례나 검찰 출석이 이뤄졌습니다. 또한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항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도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이 검은유착 강요미수체 또는 권은유착 정치공작인지 명백하게 그 사건의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는 두 의혹에 대해서 균형있는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보자 지시와 정치권 인사들의 공작이라는 의혹을 가리기 위해서는 검은유착 관련 수사에서 진행된 것과 마찬가지로 기준과 잣대가 적용되어서 포렌식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제보자 지시의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최근 평검사들이 돌려보고 있다는 검은유착 의혹 대 MBC 함정보도 의혹의 거래는 지금까지 수사팀에서 제보자 X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거나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을 일체 듣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것이라면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은유착 의혹 사건은 처음부터 관심있게 지켜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결론을 내릴 겁니다.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채널A 기자와 한동훈 지검장을 가두리안에 넣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여럿 가운데서는 한참 검찰 두드리기 에 열을 올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다음 질문은 이성윤의 행보와 비판입니다. 전북 무주 출신으로 전주고등학교와 경희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친녀검사의 대표주자로 잘 알려진 이성윤 서울주검장이 이번 사건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기 검찰총장이 유력한 인물로서 부임 초기부터 사사건건 윤석열 총장과 맞서서 파열음을 내온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편파적인 사건 처리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높습니다. 대검찰청 감찰과장을 지낸 청주지검 행사 1부의 정희도 부장검사는 7월 7일 오후 검찰 내부망에 아주 공개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정성을 잇고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를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희도 부장검사는 현재 검언유착 사건 수사팀에게 공개적으로 질의한다 라는 제목을 걸고 글을 시작합니다. 정 부장검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은 검언유착 이외에도 권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위력 정치인이나 친여건 성량 언론사인 mbc가 마치 로비 자료가 있는 것처럼 행시하며 채널A 기자에게 덧을 놓았다고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책임자였던 한동훈 검사장을 검언유착의 당사자로 몰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난달 12일날 수사팀이 대검 부장회의의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견을 보고할 당시에도 검사장에게 유리한 부분은 모두 빼버리고 녹취록 요지를 제출하는 이른바 악마의 편집을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후 이를 알게 된 대검의 보완지위 등을 모두 거부하며 언론의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 건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수사팀의 행태는 아니다. 여기서 정 부장검사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고 있는 이성윤의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이성윤이 이끌고 있는 행사 일부 수사팀 자체가 엄청나게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내부에 있는 정희도 부장검사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현재 수사팀은 검사의 객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배한 것으로써 이 자체로서 감찰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서 법사의 출석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출석에 불응하고 있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위한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수사사항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정희도 검사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일선의 많은 검사들의 현재 수사팀이 총장에 대한 보고 지휘는 거부하면서 장관에게 수사사항을 직부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것인데 이런 게 지적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검찰의 구체적인 사안에 개입하고 있다는 정희도입니다.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직부하고 있다는 그런 의욕을 강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정거물들 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 수사팀에 대해서 예정된 시나리오에 따라서 검찰총장 몰아내기 내지 칡물총장 맡을기에 한 가지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팀계 축구한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불공정 편파수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적극 해명해 주기를 바란다. 만약 해명하지 못하겠다면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건을 기피해서 새로운 특임검사에게 수사권을 넘기시기 바란다. 아주 정희도 부장검사가 아주 냉정하게 예리하게 현재 많은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검언유착 사건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고 있는 이승윤 씨가 어떻게 사건을 편파적으로 내몰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아주 예리하게 단호하게 그렇게 정리한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아무튼 법은 공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과제나 붕어나 개나 이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에 취해서 무리수를 두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무리수를 계속 두다 보면 결국 파열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공정하게 하라. 공정하게 하라. 공정하게 하라는 것이죠.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어방송을 시작했습니다. gongtv입니다. 한번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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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